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오랜만이죠? 이제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게 우리 1번부터 30번까지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중점으로 띄엄띄엄 골라가면서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토시도 틀리지 않고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1번, 2번, 그쵸? 그래서 1번은 항상 우리 발음 문제가 나오죠. 발음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스페인어 강세 문제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강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령껏 풀 수 있어요. 단어의 뜻을 전혀 몰라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다. 어떻게 푼다? 선생님이 적지 않을 거예요. 6평 해설 강의 같은 경우는 개념을 선생님이 새롭게 설명하는 느낌보다 여러분들이 기초 코스를 통해서 배웠었던 내용을 점검하듯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6월 평가 같은 경우는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월 다르고 9월 다르고 또 수능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바심 같지 않고 해설 강의를 조금 도우미 역할로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이렇게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그쵸? 편안하게 내가 이걸 알고 있었나? 몰랐으면 다시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 아시겠죠? 자 갈게요. 강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맞습니다. 자 우리 자음, N와 S에 그리고 우리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같은 경우는 단어의 뒤가 아니라 그 뒤에 앞에 있는 두 번째 음절, 뒤에서 두 번째 있는 음절의 악센트가 놓이죠? 그리고 이 N와 S를 제외한 자음, 그쵸? 자음인데 N과 S가 제외돼, 그쵸? 이 친구들 키우는 거는 맨 마지막 음절의 악센트가 놓이죠? 1번과 2번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단어들은 뭐가 찍히죠? 스페인어에서 맞아요. 딜데라는 게 찍히죠? 딜더가 어떻게 생겼다? 아, 에, 이, 오, 우라는 모음 위에 딱딱딱딱딱 찍히는 애들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밑줄 친 단어를 볼까? 예바르가 되어있어요. 예바르가 가져가다라는 동사죠, 그쵸? 그럼 이건 에르로 끝났으니까 몇 번에 들어가? 옳지, 2번이죠. 자음에 들어가는 거겠네. 그럼 마지막에 예바르, 마르의 악센트가 놓이고 있다. 그쵸? 그러면 이 낱말과 강세의 위치와 같은 것은 아로스, 답이 아로스네, 그쵸? 1번, 1점짜리 문제인데 답이 1번이겠네요, 그쵸? 마르거, 마르거, 두 번째에 찍히죠? 왜 모음으로 끝났잖아. 이건 에세로 끝났으니까 1번 그룹이다. 그럼 두 번째 찍히, 그리시스, 그리, 그쵸? 4번, 눌세, 눌외,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1번 그룹이네. 이것도 어르덴이죠, 어르덴. 어르덴이 아니라 어르덴. 왜? 에네로 끝났으니까 1번 그룹이니까 뒤에서 두 번째 음제를 놓인다. 쉽게 풀었을 거야,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철자 문제죠. 우리 철자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면 철자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오는 보기들이 사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도 이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철자 문제에서 좋아하는 보기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스페인어에서 호따와 해, 그쵸? 그리고 뭐? 세, 그리고 세다. 뭐 간혹가다, 뭐 엣길 수도 있겠네요, 그쵸? 비슷한 발음을 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보기에 되게 많이 나와. 예를 들면 이런 문제겠죠. 그럼 예를 들면 1번 마늘인가요? 우리 한국인들 마늘 없으면 안 되죠? 아호인데, 아호는 호따. 렐로, 시계란 뜻이고, 바하로, 세란 뜻이고, 나랑하. 아, 나란자 아니죠? 나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 나랑하. 오렌지란 뜻이고. 인헤니에러입니다. 엔지니어란 뜻인데 이게 인헤니에러, 흐흐흐흐흐 못 긁는 소리니까 이거를 헛다라고 쓰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고 엔지니얼 할 때는 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겠죠. 똑같은 발음일지라도 이렇게 미묘하게 알파벳 차이로 나는 이거 보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수천 가지 스페인어 단어를 제가 다 외워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 나오는 보기가 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문풀강좌에서.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의 문풀강좌 6월에 개강하는 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편. 그래서 사실 기본기가 바탕이 돼야 돼요. 문제풀이 강좌에서 제가 커버해드릴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죠. 그래서 어휘 암기가 되게 중요해요. 어휘 암기, 선생님이 기초코스 어휘 편에서 쫙 정리해놨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휘들만 외워도 사실은 커버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외웠던 어휘를 체크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여기 해설 강의니까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